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렇게 자기 집에 가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구요. 진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물론 제가 반 전업이라 그 정도 일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이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누구든 다 이 정도를 하고 산다 이러면서 되레 담당했어요. 결혼하고 시부모 생일 각각 3번씩 전부 다 제가 순수상을 차렸고 반대로 저희 부모님 생신때 저희 남편이요? 저희가 싸운 기간이라는 이유로 모조리 쌩깠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생신때만 되면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난 결혼생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하튼 그러다 저도 시부모와 오지게 싸운 뒤 더는 저희 집을 안 했구요. 조카가 3번 왔다는 거 이거는 저희 언니가 해외 출장 때문에 애 봐줄 사람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였어요. 아니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해? 언니는 안 왔어요. 해외 출장 갔지. 조카 혼자만 온 겁니다. 그것도 작은 언니 집에 머물다가 3주 동안 저희 집에 3번 온 거예요. 게다가 인간은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저희 조카한테 지가 직접 꽁꽁아 너 다음주에 또 놀러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마도 아이 그 집같은 조카가 자꾸 귀찮게 우리 집을 오네 이렇게 욕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니 분명히 욕을 했을 거예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올해 5월이죠. 몇 달 전. 저희가 저희 두 사람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고 거기 도착을 하자마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좀 생겼는데요. 이 인간이 테르미니역 우리나라 서울역처럼 사람 오지게 많은 곳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나 너랑 이혼할 거야. 한국에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차마 여기에 쓸 수도 없는 오만육두 문자를 날리는데 뭐 꽁꽁꽁꽁 꽁꽁련 이렇게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저희 두 사람을 다 쳐다봤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쪽팔리니까요. 그 길로 다시 공항에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갔죠. 가가지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더니 헐. 아니 인간이 이렇게 찌질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오히려 지보다 더 강하게 나가니까 야 알았어 당장 한국 가자. 우리 이혼해 도장 찍어. 이랬더니 막 우물쭈물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행은 이미 다 망쳤고 꼴에 또 자존심은 있는지 지 혼자 딴 데 가가지고 노수고래요. 그러다 새벽에 제가 있는 숙소에 찾아와서 여보 밖이 너무 추워. 잠 좀 재워줘. 이러면서 빌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진짜 어차구니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 자기 어깨가 너무 지쳐 보이네. 어? 내가 미안해. 이런 말 딴소리를 하고 울더니 앞으로 지가 더 잘하겠다. 이런 석고 대절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중증 분노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 이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인간이 이렇게 싹싹 비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어쩌면 고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저희 남편은 평소에 욕을 달고 사는 인간입니다. 뭐라도 수가 틀리면 어른인 자기 친고모한테도 쌍욕을 하고요. 과거 학창시절은 자기 선생님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같이 갔을 때는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며 거기다 대고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한 번은 중고 물건을 사러 가서는 거기서 또 뭔가 싸움이 있었나봐요. 상대 여자한테 쌍욕을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세상 누구든 지 열받게 만들면 바로만 뭐 꽁꽁 년 꽁꽁 같은 년 육두문자 이런 쌍욕이 튀어나오는 인간입니다. 보니까 저희 시무는 자기 아들이 이러는 걸 모르고 있는 눈치인데요. 아니 이미 뻔히 알면서 장애를 분노조절 장애 그런 장애를 저한테 감춘 걸 수도 있고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망의 추석 전화사건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저희 조카가 제 폰을 가지고 노느라 수신 거부를 몇 번 했던 모양이긴 해요. 이때 저는 잠도 좀 자고 또 밥도 차리고 그러게 바쁘게 있어가지고 전혀 몰랐습니다. 또 나중에 전화가 또 와서 받았던 거고 그때까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조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이 인간은 지글에 톡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썼는데 아닙니다. 전화통화였어요. 여하튼 제가 받자마자 바로 야 너 지금 어디야? 밥 먹고 있는 거 맞냐? 이러면서 짜증을 오지게 부리는데 그래도 저는 좋게 아 전화했었어? 몰랐네. 우리 공공이가 폰으로 유튜브 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랬더니 야 지금 그게 핑계가 될 거라 보냐? 어? 이러면서 바로 또 무슨 년 무슨 년 쌍욕을 합니다.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바로 끊었고요. 카톡 차단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제가 전화 끊으니까 우리 부모님부터 언니 조카 욕까지 그래서 차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이때만 차단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종종 차단을 합니다. 제가. 그런 뒤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화를 내요. 물론 동시에 욕도 오지게 하고 어떤 욕인지 쓰진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그 욕들이 많습니다. 무슨 년 무슨 년. 이걸 계속 퍼붓는데 그냥 이제 대꾸도 하기 싫고 쌩까더니 이 인간이 갑자기 파란색 그 이삿짐 박스 있죠. 그거를 이미 싸놨더라고 가져와가지고 낑낑대며 끌고 오더니 이거 들고 나가랍니다. 결국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같이 소리 지르며 그래 알았다. 당장 나가마. 오늘부터 우리 끝이다 이새끼야. 이렇게 질렀더니 진짜 얘 미친 것 같아. 또라이야.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무릎을 똑 꿇어요. 엉엉 울면서 그래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니까 가지마. 진짜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지같은 패턴의 분노와 사과를 고스란히 몇 년 동안 받아내는 거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통화할 때 이 인간이 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 찍어가지고 다 찍어서 시부모한테 보냈어요. 아 전화가 아니고 싸울 때 집에 와서 싸울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혼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알리는 것들은 진짜 진짜 마지막일 때 우리가 완전히 끝일 때 그때 보내는 거고 알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물론 이때는 보냈지만 왜?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냥 사소한 거라도 늘 실시간으로 시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얘랑 파혼할 거야. 엄마 나 방금 얘랑 싸웠어. 뗐지 해줘. 엄마 나 얘랑 이혼할 거다. 엄마 나 이거랑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당사자인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일할지를 합니다. 전에 한 번은 꽁꽁꽁 같은 연으로부터 탈출. 뭔 소리야.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용 맞습니다. 거기로부터 탈출했다. 이렇게 써놓은 적도 있어요. 카톡 부사에. 참고로 저희 두 사람 동갑내기 아니고 연하는 더더욱 아니며 인간이요. 저보다 6살이나 더 많습니다. 6개월도 아니고 6살 40살이에요. 여하튼 형이 절대 아닙니다. 이랬더니 부끄러운 건 아는 건지 아무런 말도 못해요. 왜 방금 보낸 거 자기 아들 욕하는 거 다 찍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너 혹시 너 혹시 언니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하는 분들 많이 보였는데요. 이것도 참 기가 찹니다. 저인가는요. 저를 의심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수없이 많이 국내 성매매 업소는 물론이고 나중엔 태국 성매매 여성을 몰래 찍은 것도 걸린 인간입니다. 범죄죠. 범죄.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가 평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사니까 저도 똑같을 거라고 의심을 했던 걸까요? 그럼 뭐 할 말 없는 거고 여하튼 이번 추석 때 실시간으로 욕하는 거 전부 다 찍어놨고요. 전 시부모한테 저는 시부모한테 보낸 뒤에 진짜 짐 들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여행가자며 전화를 합니다. 원래는 추석 새고 다음날 해외여행 가기로 약속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딴 소리 하는 걸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미쳤냐? 너 혼자 가라! 이랬더니 또 싹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짐도 이삿짐센터에 맡겨놨고 짐을 들고 나오진 않았네요. 메일로 센터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메일로 욕을 보내요. 저 진짜 이 인간이랑 살다가 정신병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매번 사소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항상 꽁꽁 년 꽁꽁 같은 년 이렇게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욕을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늘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작년 작년 이맘때도 대판 싸우고 여기 인터넷에 소설 올려가지고 다 거짓 불황이죠. 저랑 저희 가족까지 오만 욕을 만들더니 이혼하겠다 했더니 바로 싹싹 빌면서 지가 울고 있는 영상이랑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던 그런 인간입니다. 잠깐 별거를 했나봐요.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여하튼 오늘 저는 정신과에 가볼 예정이에요. 듣기로 정신병원은 진짜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 옆에서 고통받다 돌아버린 사람들이 가는 거라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더럽고 피폐해진 3년 이었어요. 분명해요. 저러다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사과할 겁니다. 안 봐도 헌해요. 이혼하면 개싸움을 하게 되고 상대방 밑바닥을 많이 본다고 말을 듣긴 했는데 글쎄요.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헤어져본 적이 없어서 난 너무 힘들어요. 각오는 했지만 우리가 싸운 거 지 카톡 사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럼 저는 그것도 하나하나 해명하고 반박하고 이게 정말 뭐하는 짓글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도 어디 가서 재욕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인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요. 뽐뿌에 여기 글 쓴 것도 저보라고 올린 거예요. 제가 뽐뿌 매일매일 들어와서 눈티나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물론 그러면서 저한테는 뽐뿌을 뭐라고 하냐면 거지같은 인간들 뿐이라고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고작 저런 사람 그래 여러분들 위로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명절 지나서 재밌고 자극적인 소설 한 편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 주세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일 언젠가는 다 지나가겠죠.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거지같은 기억과 상처도 전부 다 말이에요. 아 댓글로 위자료 뜯기지 않게 증거 잘 정리해라 이런 조언들도 많은데 참고로 참 애석하게도 진박스 가지고 와서 나가라고 말을 한 건 바로 남편놈이고 그 외에도 혹은 이런 자료 증거 차고 넘쳐요 이미 그래서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이 인간이 될 것이지만 그냥 소송은 안하려고요. 이제 싸우기도 힘들고 귀찮고 지쳐요. 이미 위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주면서도 그래요. 꽃뱀이 뭐뭐 장사했다고 욕을 그렇게 하더군요. 이걸 쓰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꽃뱀이고 그거 장사를 하다가 벌받아서 이런 미친 인간을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그냥 자존감이 다 갈려서 싸거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작 있던 거지같은 취급이나 받고 살라고 저를 애지중지 키워준 게 아닌데 제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다 사실이면 남편 인성 상태 썩었는데 덜덜덜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거르기가 그렇게 어렵나? 화나면 쌍욕하고 이런 거 말입니다. 댓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 없어가는 거 걸렸다면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도장까지 찍은 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2번 와 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러는 거구나 덜덜덜덜 3번 애초에 남자 글만 봤을 때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쎄하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중립기업 받고 있길 잘했네 4번 부부싸움을 인터넷에 먼저 올려가지고 엄포라는 쪽이 보통 잘못을 한 연놈들 입니다. 왜 거기 시달리는 피해자는 이젠 지긋지긋 해가지고 언급도 안하고 싶은 게 일반적 이거든 5번 와 부부싸움 한 거 자기 부모한테 매번 말하는 것도 진짜 꼬라지 보기 싫은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자빠졌네 그것도 거짓말로 혹시 이게 요즘 이온테크 트렌드 그런건가 그렇구만 6번 아내가 남긴 글에 남편이 써놓은 댓글 보니까 여행중 남편 혼자 냉장고에 있는 망고 처먹었다고 아내가 졸라 빡쳐서 야 우리 서로 한 대씩 죽어봤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로드파이트 합숙 훈련소 아니냐 부부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달린 아내 밑에 달린 겁니다 까만색은 일반 사람들이고 빨간색은 남편이 한 말이에요 이러니까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군요 남자 쪽에 단 댓글 얻능치우세아 이제는 사과를 하기 시작하네요 안 받아주면 또 개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일반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문장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다 틀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변명하는 그래서 정말 욕을 열받아서 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5만가지 쌍욕을 먹고 삽니다 나도 나도 욕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쌓아놨다는 그 짐입니다 야 미치겠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일단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인정이 된 건 아니니까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디테일한 걸 보면 안에 쪽이 진짜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